지금 제일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 FMC 회의였잖아요. 그리고 올해의 제일 큰 이벤트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 FMC 회의 중에 어차피 내용은 다 알려져 있었고 컨센트도 다 모여져 있었고 결과치도 뻔하게 다 아는 건데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 중요할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금리 인상, 경기가 가열되어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면 그렇게 또 이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그렇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제일 큽고 우리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터지면서 원자재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터지는 와중에 엎친 데 엎친 게 그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팬데믹이 회복도 되기 전에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금리 인상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엎친 데 엎치고 넘어지니까 코가 안 깨져 뒤통수가 깨졌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도 1일, 2회, 2, 3회, 작년까지만 해도 3회였어요. 3회. 그렇죠. 3회까지 얘기하던 것을 지금 현재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갔는데 베이비 스텝에서 2, 3그릇, 4, 4그릇 가는 게 아니고 7발자국에서 10발자국을 간대요. 나 자금 올해까지는 6회, 내년에 4회 더 해서 최소한 2.5%까지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을 매매를 하고 해외 주식,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베이비 스텝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스터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결국에는 빅 스텝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이 성명서 발표하고 기자회견했을 때 다른 분들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나오는데 한 가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우리는 시장에 유동적으로 할 거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시장에 유동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큐티도 얘기하면서 현재 5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할 건데 5월에 얘기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지 5월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불확실성을 아직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유동성 있게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얘기한 것은 시장을 달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는 올릴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죠? 저 금리 올릴 겁니다.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팔지 마세요라는 거였어요. 금리 떨어지니까 주식 떨어지니까 팔지 마세요라는 게 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한호를 하고 안심하면서 장중에 한 번 훌쩍 내려갔다가 크게 뛰어오는 이유가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는 안 오는데 그런데 개인 소비지출 PC는 상향 조정될 겁니다. 2.8에서 4.3%까지 상향될 거고 근원 개인 소비지출은 2.7%를 예상했는데 4.1%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쌓으기 위해서 베이비 스텝으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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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그러나 증시는 튼튼하니까 시장은 튼튼하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현재 성장률은 GDP는 지금 현재 우리가 4.0%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조금 낮춰야겠다고 얘기하죠. 2.8%까지는 하향할 겁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조금 많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성장률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겁니다. 살짝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시장의 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물량권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안 팔리기 때문에 위축이 옵니다.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스태그 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데 파울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 유동성 있게 지켜보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6회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짚어드릴 건데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2월, 12월까지 6회 인상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4회 인상 할 겁니다. 예상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한 번 강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1, 4분기, 1분기 때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2분기 때는 좀 나아질 것 같아요. 2분기 때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분기 때도 유동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동치는 시장이 아마 연출될 겁니다. 그러나 조심하는데 조금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FMC의 회의 이후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시장이 조금 덜 올린다면 제 생각에는 2분기는 조금 상승을 할 겁니다. 단 하나를 지켜봐야 돼요. 뭐냐면 제가 먼저 점도표부터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올해 전망치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패드 의원들이 올해는 몇 프로까지 인상할 겁니다. 라는 것을 찍어준 건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점도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인상률이 1.9%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0%에서 0.5% 렌즈에서 얘기를 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2.5, 0 이렇게 딱 찍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소에서 최대까지의 렌즈를 두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라고 얘기하는 게 0%에서 2.5%예요. 그렇다면 올해 지금 이제 2.5% 올라갔기 때문에 마무리 6회를 다 합쳐도 1.9%가 안 되죠. 그럼 한 번은 빅스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빅스텝이 제가 볼 땐 올 달이 되면 빅스텝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0.5BP. 왜? 대차 대조표 축소를 5월 달에 논의하고 발표를 하는데 실행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5월 달에 한 번 5%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스닥 시장은 나스닥은 조금 상승의 기류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도 반등, 반발 매수 이후, 큰 하락폭 이후 반발 매수로 해서 바닥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남았다고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 지금 시장은 상승 기류로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정신뿐만 아니라 홍콩 정신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지수가 조금 상방을 돌아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올라가고 있다.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번 달이 됐든 어쨌든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은 잡바나가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중량구선. 네, 마스터님의 이 말씀에 제가 또 보충해서 덧붙여 드리자면 지금 조금 전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가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패드가 앞으로 몇 달 안에 0.5%포인트의 금리 상승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마스터님이 봐주신 이 시각과 굉장히 동일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번은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처럼 또 굉장히 비슷한 뷰를 봐주셨는데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도 빠르게 나서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게 대차 대조표 QT랑 한 번 더 끼워 넣는 게 어디서 끼워 넣겠냐는 거죠. 말씀하신 이 빅스텝에 나서는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때 되면 한 번 출렁할 겁니다. 한 번 출렁할 때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은 조금 좋다고 보고 있어요. 3월 달은 제가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4월 달 좀 장기적으로. 제가 항상 출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말을 하기가 솔직히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을 실려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 금리 인상이 제일 크거든요. 큰 불확실성에 대해서 금리 인상 이후에 이렇게 시장이 조금 한호를 하고 한 번 크게 한 번 불을 뿜었다면 이 불은 조금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에요. 왜냐하면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어저께 전일이죠. 목요일날 이틀 이후 하락폭을 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현재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까지도 물론 조정 구간을 주면서 롤링을 가지면서 상승을 하겠으나 방향성은 큰 방향성은 아직은 상승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5월 달에 있을 FMC에 의해 때는 조금 진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대차 대조표와 그리고 금리 빅스텝 하나가 남은 게 만일에 겹쳐진다면 그때는 시장이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좀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조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마감과 다음 달은 조금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은 좋죠.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최대한 짧은 걸음으로 투자에 지금 임할 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으면 그렇다면 성장주와 그리고 지수, 하락폭과 그리고 상승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따져봤어요. S&P 500 같은 경우가 FMC 이틀 동안 4.38% 등락을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9.24%를 찍었다는 거죠. 그리고 DAO 같은 경우는 3.37% 그리고 7.62% 그리고 나스닥이 제일 큽니다. 6.69%와 그리고 마이너스 16.85%라는 퍼센트가 나왔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S&P 500과 DAO는 고점 대비 10%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폭이 10% 안을 때 13%, 14% 이런 식으로 하락폭을 가지고 오던 것이 10%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몇%까지 빠졌었냐면 23%대까지 빠졌어요. 23%대까지. 그것을 지금 현재 16.85%까지 땡겨 올리면서 지금 현재 15%대 안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조금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걸 관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매수로 조금 더 봐도 되겠다라는 관측이고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금리 인상과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 인상과 성장주.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리 인하는 언제 합니까?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금리 시장이 안 좋을 때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서 회사나 기업에서 돈을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거리가 없어지죠. 가치주 같은 게. 가치주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우에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것 같은. 성장 이후 가치를 가지고 계속적 우상해하는 기업들을 보는 가치주라고 그러고. 성장주라는 것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서 우리는 성장주라고 그러고. 여러분도 제일 많이 들어봤던 작년과 재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팡이었죠. 애플 뭐. 뭐 있습니까? 빵이라고 그러면 애플.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고. 그렇죠. 애플, 아마존. 그런 등등. 빵 할 때 FAANG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풀리면서 성장주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그 성장주들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많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 가치평가가 하향됩니다. 가치평가가.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는 기업들, 아직까지 발판을 다 못 따진 기업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미 채무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은 채무가 커지면서 나중엔 점점 빠지면서 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금리 인상승은 부채 증가로 인한 부담으로 성장주가 재평가되고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주는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 버핏주라고 해서 버핏주가 지금 한 주에 6억입니다. A주는 6억이고 그걸 1,500분의 1로 한 게 B주인데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치주가 상장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나스닥을 평가할 때 나스닥은 성장주 위주로 IT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장주가 하락한다는 것은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이 많이 제약이 돼 있다. 지금 현재 다오와 S&P는 크게 상승분율이 조금 작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은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7%대, 9%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지금 현재 10%대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겠냐. 그건 조금 힘들지 않겠냐.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한 게 1946년 이래 기준금리 인상 시점부터 S&P 성장률. 그러니까 언제 기간이, 얼만큼의 기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로 빠졌던 하락폭을 다시 상승으로 올려겠냐를 한번 측정해보면 6개월 뒤가 1.3%까지 올라왔고요. S&P 기준입니다, 여러분. S&P 기준. 그리고 12개월 뒤에가 4.6% 그리고 18개월 뒤에가 19.9%까지 성장했다는 거죠. 어차피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평가. 지금 현재 1946년 이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성장률을 뽑았던 데이터와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조금 많이 나는데 분명한 것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뇨가 6개월은 잡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가 지금 15%대의 마이너스가 잡혀 있는데 이게 6개월 뒤에는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2, 4분기는 지나야지 그것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월달, 6월달 FMC 회의 이후 한번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장주 관련해서 또 노란톡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이신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가 흔들리게 된다면 성장주 중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주 위주의 IT 기업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메타버스처럼 지금 현재 계속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상승 모멘텀에 있는...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를 나눌 때 그 경계선이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장 이후 석자로 전환되고 성장을 계속 꾸준히 하고 그 성장에서 발판 잡고 올라간 기업들은 가치주라고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장주와 가치주는 멍악하게 이건 성장주, 이건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성장 이후 발판을 다지고 꾸준한 상승 이후 자리 잡은 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가치주라고 얘기하죠. 옛날로 따지면 코카콜라는 예전에는 성장주였겠죠, 여러분. 그걸 지금은 완벽한 명품 가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져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가치주로 바뀐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계속 애플 같은 경우 우리는 성장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가치주라고 얘기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고 그거와 똑같으로 메타버스라는 기업, 패스북은 아직까지는 성장주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런 기업들은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버핏주도 어차피 애플의 가장 큰 주주 중에 한 명으로 나누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수익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성장주라는 평가보다는 가치주라는 평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보통 공포 지수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지수인데 40% 이상은 굉장히 공포 지수가 높다라고 평가하고 20%대는 쉽게 얘기하면 20%대는 지금부터는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평가 지수예요. 이 지수에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현재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조금 보입니다. 지금은 2040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정성 있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S&P나 나스닥 그리고 다오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유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앞으로 가치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 그리고 조금 더 시간상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어차피 제가 주말에 1시에 주말 특강을 합니다. 항상 매주에 매주 특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말 특강 시간에 들어오면 제가 시간 시간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드릴 계획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